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마켓에 보면 테마라는 카테고리 안에 안드로이드 폰에 참 많은 배경화면을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있죠 크리스탈 베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플은 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야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하면 좀 보정관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참 귀여운 배경화면입니다 그럼 우선 설정하는 방법을 보실게요 다운받은 후에 배경화면 설정에 가셔서요 라이브 배경화면에 가시면 크리스탈 베어가 생겨있을 거예요 선택해주시면 귀여운 공 한 마리가 하트를 들고 앉아있죠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어플은 바탕화면이 다가 아닌데요 바로 시계 위젯이 보너스로 붙어있습니다 바탕화면을 꾹 누르시고 계시면 위젯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위젯 종류 중에 크리스탈 베어 시계를 선택해주세요 배경화면에 있는 녀석보다 조금 작은 하트 대신 시계를 안고 있는 녀석이 나타나네요 정말 크리스탈 봄 모양을 잘 재현한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향에 따라 예쁘게 배경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즐거운 안드로이드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